송 장관이 지난 8월에 매티스 장관을 미국에 직접 가서 만났고요. 또 얼마 전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또 만났거든요. 이번 만남까지 치면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 한미 양국 간의 공고한 동맹을 과시하고 특히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여러 가지로 또 한미 간에 혹시 한국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는 것은 아니냐. 소위 코리아 패싱 이런 급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미 국방의 수장이 자주 만나서 현안들을 논의하고 또 실천력을 제거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SCM에서 다루어진 의제는 주요 의제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북핵 위협에 대한 평가와 정책 공조가 되고요. 두 번째는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 세 번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조기에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인지 한 가지가 됐고 나머지는 국제안보협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요 네 가지 의제 외에 사이버안보협력이라든지 또 한미 간에 중요한 국방과학기술협력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폭넓게 논의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위협 인식을 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성과를 꼽는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확장 억제를 또 구체화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실천 방안으로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들의 순환 배치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원칙에 동의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결국 어떤 무기가 얼마나 많이 한반도에 전개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그 시기에 미군이 적극적으로 그 배치에 동참한다, 함께한다라고 하는데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또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권의 전환 이런 것을 조기에 확대를 조기에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조건을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갖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빨리 조속히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이런 합의는 이루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추후에 계속 논의해 나가는 걸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결국 시기적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끝냈고 또 과거와는 달리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또 더 큰 도발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고 특히 이번 49차 SCM을 통해서 위협의 공동인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우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응징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는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 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감 또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결국은 이번 합의는 결국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전초라고 할까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